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새해 기념 이벤트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벤트를 오늘 진행할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문은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죠? 그리고 중국 갔다 왔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하나씩 선물을 사왔습니다. 선물을 드릴 건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나눔 함으로써 진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진짜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서는 퓨본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먹거리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번에 갈 때도 퓨본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거 이상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뭐냐? 바로 크레스트 개코 2018년에 전부르 님 이런 모습이 좋았고 이런 모습은 싫었습니다. 이메일과 함께 간단하게라도 좋으니까 진정성 있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품을 받고 싶어가지고 전부르 님 멋져요 잘생겼어요 전부님 영상 다 좋아요 재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읽어서 한 3, 4분 정도 꼽고 나머지는 랜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3만명이 되는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꼭 써주셔야지 장첨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점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 2018년에 안좋았던 일들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2019년에는 새로운 출발로 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2019년 지냈으면 좋겠고요. 시험을 보거나 회사에 다니시거나 그럴 때 소소하게 생물을 키우면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더 노력하는 정보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진정성 있게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못하겠지만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은 댓글로 좀 써주시면 저도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반성하는 부분도 많고요. 2019년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벤트는 그냥 여러분들이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플러스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플러스로 만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제가 편지와 사인도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8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